아니 이렇게 너른 바다에 고래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아니 무슨 수로다가 국쇠 먹은 고래를 잡는단 얘기요? 그야 뭐 그 한 마리 두 마리 잡다가 보면 언젠간 국쇠를 먹은 보물 고래를 건지겠지 그렇지 아이고 엄청 크다며 뭐 몇 마리 되겠어 나 한 마리 아이고 드럽게 무식하고 개념 없고 들떨어진 이 산정 놈의 새끼야 고래가 뭐 피렘이여? 잡아서 뱉다고 잡아서 뱉다고? 어? 아 이쁘다 아니 어떻게 다행히 귀경들은 했네 저게 고래여 어? 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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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통수에 달렸다 콕아 내가 그랬잖아요 뒤통수에 있다고 어디 보자 아 저거는 맘놈이라 그러나 뭐 약간 좀 창매샌 저기 저기 그럼 더 크은 놈도 있나? 아이 그럼요 거시기가 한 이 정도 굵은 놈들이 거시기 추영 이렇게 굵은 놈 있지 아니 저거 안 잡을 거요? 저걸 저걸 잡는다고? 아유 물고기라메요 생선 생선 응? 생선이라메 빨리 잡아서 밥상에 올려야지 가시 바르고 지느라 물려서 아 왜요? 야 이 새끼야 고래가 저만 있으면 마다에 못 오게 말렸어야지 마다에 못 오게 말렸어야지 마다에 못 오게 말렸어야지 마다에 못 오게 말렸어야지 야 야 골뱅번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크다고 야 이 새끼 서열 시비 만내왔